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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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arbe요광장 어? 이거 어떻게 하네! 안녕! 안녕! 아 진짜! 오빠 올게요! 아 네! 또 오세요! 우와! 발리 동거! 3, 8, 9, 7, 5번 출근 쓸모가 없어도 내가 찾는다면 삶의 의미가 쓸모없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지 이제 어떤 멋진 일 나의 하루를 찾을까 언젠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?